YBM HSK 전략의 신 6급 쓰기 부분 29강 생활서사문 2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지난 28강에서는 생활서사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통한 작가의 감상 부분이 들어있는 생활서사문을 발단, 전개, 결말, 다시 말하면 감상 부분으로 유약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해봤고요. 이번 29강에서는 똑같이 생활서사문인데 보통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라는 성공 일화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작가의 감상 부분이 보통 나오지만 감상 부분 없이 그냥 이야기의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 일화 중에서 결말로 끝나는 내용을 한번 연습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단, 전개, 결말로 요약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삭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일반화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똑같은 내용으로 바꾸고 이런 기술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요약을 할 때는요. 과감히 삭제해야 되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체적인 설명 부분이나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중복 표현은 한 번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성분은 중심 내용이 아니니까 또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인데도 중심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는 삭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일반화시켜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인데 어려운 단어는 똑같은 뜻의 유사어, 동의어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화 부분에서 직접 화법은 간단하게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9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그냥 결발로 끝나는 성공 일화를 가지고 요약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기술을 한 번 익혀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 첫 번째 단락 두 글자 들여쓰기를 했고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한 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중심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한 문장이나 또 추상적인 비유를 한다든가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쉬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일반화해서 써야 합니다. 주인공은 샤오밍이고요. 자유, 황, 지에 월스트리트에 이자 다인한 큰 은행에서 공주얼라 시두어니엔 10여 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주인공은 쓰셔야 되겠죠. 샤오밍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월스트리트 뭐 이런 거는 빼셔도 되고요. 한 은행에서 시두어니엔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헌두어니엔이라든지. 요약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누가 샤오밍은 자이자 다인한 은행에서 어디서 큰 은행에서 공주얼라 헌두어니엔 여러 해 일을 하고 있었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안정적인 고수입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요이티엔 하루는 그가 수어짜이 나지엔 셔멀셔멀 더 방공실리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에서 요보리 티엠 화반 그 유리 천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중심 내용이 아니죠. 구체적인 묘사니까 이런 거는 삭제해버리시고요. 그리고 혼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만약에 샤오 요이펄 정말 정말 더 공주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나는 안다. 반드시 뒤에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쥐정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봤더니요. 그런데 그의 시선에 눈에 한 광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다도 한 큰 찔롱궁스 금융회사에서 지금 쬐어핀 채용을 하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는 거죠. 구피아오 칭지이란 딜러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오밍이 아주 흥분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다 빼버리시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마지막에 위, 누구랑, 까이 꽁스, 최고 꽁스, 저지아 꽁스, 이 회사, 뉴욕 본점에 부사장하고 위의 하울러 약속을 하게 되죠. 미의 실시지의 면접 시간을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표현, 묘사 같은 것은 다 빼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루는 시간의 변화요. 그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를 알게 된 거죠. 한 금융회사에서 딜러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위의 실, 그래서 주의 띵, 이, 미의 실,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뽑아서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비중심적인 문장에서 자세한 설명 같은 것은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전개 부분인데 다시 들여쓰기를 했고요. 면접 당일 날 샤오밍은요. 감기에 걸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봤더니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복 표현이죠. 그냥 감기에 걸렸다. 혹은 쇼핑럭, 병이 났다라고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중복 표현은 빼버리시고요. 그런데 그는 알았죠. 뿌엉,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건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중심내용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빼버리시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가 안시 정해진 시간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면접 당일 날 샤오밍은 감하울러, 혹은 쇼핑러, 병이 났지만 딴 시, 그러나 안시, 정해진 시간에 찬지아미엔시, 면접에 참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옆에 참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는데요. 뭐 3시간 동안 부사장하고 얘기를 했다. 이런 거는 구체적인 설명, 비중심 내용이니까 다 빼버리시고요. 그리고 그의 이외의 그는 뒤에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다 빼버리시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요약을 하시면 돼요. 그 부사장은 지시, 다 그에게 지시를 했죠. 펀비에 각각 회사의 12명의 띵지, 구표 징질한 딜러들과 지의부, 멘탄, 심층 면접을 보라고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말을 듣고 차디아,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이런 거는 비중심 내용이죠. 묘사한 거니까 빼버리시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나중에 그 5개월 동안 12명의 구표 징질한 딜러들은 그의 열정에 보통 정도더, 서로 다른 정도로 찬물을 끼얹았다. 찬물을 끼얹았다. 이런 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쌀쌀 맞았다. 헌렁땐 이라든지요. 그 12명의 사람들은 띠이타 헌렁땐. 그 다음에 부사어 같은 경우는 수식어니까 다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직접 화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샤오밍은 샤오밍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건 다 빼버리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샤오밍은 뽀뿌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고 주의 띵, 결정을 했죠. 야오, 뒤에 거 하기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결과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시간은 면접 당일 날 샤오밍은 샤오밍러 혹은 까마올러 감기가 걸렸지만 그러나 제 시간에 면접을 보러 갔다. 부사장은 바로 그를 채용하지 않고요.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양타, 그에게 펀비에 각각 회사의 12명의 딜러들과 치이보미엔탄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12명의 칭주의 런들은요. 또 이타 헌렁땅, 그한테 쌀쌀맞게 대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계속 실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중복 표현, 수식 성분, 비중심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 혹은 문학적, 시적인 표현을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다시 단락을 바꿨고요. 시간의 흐름이요. 샤오밍의 마지막 면접은 그 뒤를 봤더니 아주 추운 어느 날로 정해졌죠. 이런 거는 다 빼버리셔도 돼요. 구체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시간은 샤오밍에 최후 이스미엔 쉬는 이게 이제 시간이죠. 주어. 그 다음에 이날 그 밑에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그 중간에 보시면 그는 그 사장을 보니까 그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몰랐다. 뭐 이런 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거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회가 마치 자기의 손가락 사이로 화가 올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주관적인 생각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은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사장이 결국 이제 말을 했죠. 당신은 반드시 2주 안에 쥐취 인항 은행을 사직하고 그러니까 원래 일을 그만두고 그런 다음에 파우밍 찬지하 등록을 해서 참가를 해야 된다. 3개월 동안 배신 훈련에 그거는 쓰셔야 되겠죠. 원래 일을 그만두고 3개월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 쓰신 한 번에 이 지혜의 가오시 그 마지막 마치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분홍 또 주인이 당신을 뽑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쓰셔야 되겠죠. 직접화법인데요. 간접화법으로 있다가 고치는 방법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1점이라도 모자르면 다우타일 초주의 당신을 탈락시키고 나 이거 뽑을 수 없다라는 같은 말이잖아요. 중복되는 표현이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그 옆에 그랬더니 샤오밍의 입술이 막 마르는 거예요. 구체적인 묘사죠. 그 모습에 대한 이런 거 다 삭제해버리시고요. 마음속으로 줄리에 야오바에 아주 심하게 동요를 했죠. 그러니까 망설여졌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일로 머뭇거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외에 왜냐하면 이 일은 비록 자기의 꿈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반화시켜서 바꾸시면 거시 단시 타뿌넝 추에 띵 확정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쓰지 자기가 시 후 후에 전공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메이요 추에 띵 확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인 거죠.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 뒤에 구체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한 내용은 다 삭제해버리시고요. 마지막 결과가 뭐가 있냐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용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호익아이비엔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오밍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확인을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면접 때 면접 때 부사장이 그에게 얘기를 했죠. 반드시 2주 내에 다시 말하면 반드시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참가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뽑아줄 수 있다라고요. 마음속으로 샤오밍은 조금 여유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일이 자기의 꿈이지만 그렇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을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에 자기의 용기가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위에를 봤더니 가오창 고사장은 고사장에 대해서 시험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일단 베이신지엘후 그 훈련이 끝났겠죠. 끝난 후에 고사장은 이 거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출근하는 곳과도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거 다 빼버리시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이거는 시험장 안에 상황을 잘 묘사를 했어요. 설명을 해놨죠. 컴퓨터가 가득 놓여 있고요. 시험감독관이 컴퓨터 앞에 안내를 해주었고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세한 설명 비중심 내용이니까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가 긴장을 했지만 그런데 스위러 가오슬드 진싱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휘엘라 휘에 요 신신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 정도만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한 거죠. 이런 거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요. 판수 점수가 좀 위에 출라이러 점수가 나왔고 그가 통과하러 통과하게 된 거죠. 그 객관적인 사실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아주 자세한 설명 그리고 묘사 이런 거는 다 빼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추려보면요. 훈련이 끝났고 끝난 후에 그리고 찬제한 러카우스 시험에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시험에 참가를 했을 때 그는 긴장을 했지만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점수가 나왔는데 통과를 했다.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요약을 했는데요.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 면접 후에 부사장의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요.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또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요. 안 그러면 보호회로 그를 뽑을 수 없다라고요. 샤오밍이 머뭇거렸지만 결국은 다잉러 대답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신 재수 후 끝난 다음에 찬제알러 카오시 시험에 참가하고요.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자신이 생겼고요. 시험이 재수 후 끝난 다음에 점수가 나왔는데 그가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봤더니 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혹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됨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를 했죠. 수식, 중복표현,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 이런거는 다 삭제해버리시면 됩니다. 결말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결말로 그냥 끝나고요. 딱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문을 바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 샤오밍은요. 옌저 따라서 이급 방향을 따라서 부단 시양치엔 부단이 앞을 향해 나아갔죠. 그래서 그의 예지 업적 업무 성적이 부단 차우출러 넘어섰죠. 범위를 자기의 치왕지 기대치를 넘어섰고요. 알체 그리고 사장의 기대치도 넘어섰다. 중복이 됐어요. 그럼 앞부분만 쓰셔도 돼요. 그의 그 업무 성적은 자기의 기대치를 넘어섰다. 뭐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업무 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시고요. 마지막 결과로 그가 말한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자신감있게 샹 멍샹 더 팡샹 자기의 꿈의 방향을 향해서 지엔진 전진하 전진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쟁취한다면 전공 성공은 그가 이의시양보 따오다 실컷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투란 갑자기 찌양린 도래할 것이다. 라고요. 이 부분은 작가가 말한 얘기 주인공이 말한 얘기지만 교훈이 들어있는 주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시면 요약을 하시면 전진해서 업무 성적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한 내용은 주제문과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목을 구한다면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꿈의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중요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용기 있게 꿈을 실현한다든가 이렇게 주제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샹멍샹도 방향 지앤진 혹은 용간더 용감하게 주이치오 멍샹 꿈을 쫓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제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네 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다섯 번째 칸에서부터 제목을 썼고요.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해서 화제 제시를 했어요.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두 글자 들여쓰기를 했고요. 당일날 병행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면접에서 이 부사장의 어떤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샤오밍이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시험에 참가를 해서 통과한 내용이 나왔고요. 마지막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결과 주제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그대로 제가 바꾸지 않고 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여기에서 따서 썼습니다. 샹몽 샹더팡 샹친 진 그 다음에 직접 화법 같은 경우에 클론과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문장 부어와 큰 따옴표는 한 칸에 같이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삭제하기나 일반화 혹은 같은 말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요. 그 요약하기 처음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술 부분 요약하기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